. . 아니 난 아닌 줄 알았지. 갑자기 그거 됐는데? 안녕하세요. 1포 토르 비현하고 2포 부터 루시오 해도 돼요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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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유저가 3명이라서 저 딴 거 해도 돼요? 저 원챔 같은 원챔이에요 원챔 같지 않은 원챔이면서 원챔이에요 그게 뭐야? 그러면 먼저 픽하세요 제가 남는 거 할게요 일단 저도 남는 거 할 수 있어요 힐님이 탱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 상관없어 나 이 아이디는 탱커 힐러 유저 그러면 파렛이에요 제가 일로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무고한 일들을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나 이거 파라 진짜 안 한 지 그건데 나 뭐지? 에이펙스 시즌1 때 이후로 파라 안 했는데 괜찮아 팀포했으니까 그러니까 팀포했으니까 좀 괜찮지? 아 솔파라 같은 파레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또 그런 거 괜찮지 하지 트레, 겐지, 윙선 아아 하나 컷 하나 컷 얘네 지하로 트레 돈다 트레 돌았어 하나쪽 트레 위치 돌았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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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우리 팀이 죽겠어 아 겐지, 겐지 필, 겐지 필, 겐지 필 아 이렇게 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냐 얘 솔져 나왔다 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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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이니데일 아이니데일 이거 궁 한번 쓰고 바꿀게요 저희 부활 몇이에요? 이거 막 쏟아보면 아까 죽던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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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루슈 컷 루슈 컷 내가 일부러 자폭했어 우리 부활 있어서 나이스 나이스 나 바로 끌게 바로 끌게 아 목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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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마꿀게요 지금 시대에 파라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미쳤다고 파라를 해 파라하면 안 돼 내 사랑 방벽 때리고 아 오랜만에 딜러 하니까 지진나는 것 보소 아앗 아아아아 이거 윈턴 죽이자 야 진짜 이거 루시화 됐는데? 에임 지진나는 것 봐 파라할때도 솔직히 지진났거든 근데 이거 그 뭐지 끌어치기라 잘 안보인거지 지진 우지네 거기 렉까지 있어가지고 자 2층 좀 갈게요 잠시만요 죽이면은 프레임 높게 나오는데 내가 3딜 이런거 죽이자 어 못 올라가시네 아 아 아 야 윈턴 잡아 저거 내 시중은 죽지 않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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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이 뜸 아 ına 나이스가 호빡되고 났다 겐지 컷 겐지 한 대 잘 찾자 여기서 힐인데? 아... 정말 고마워요 메르시한테 힐 받을 수 있나요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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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아! 어? 아 힐 줬는데? 아 까비 까비 인성궁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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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없잖아 이래 한 명 비벼요! 한 명 비벼요! 한 명 비벼요! 여기 안아! 하나! 하나! 나와라 한 명 비벼라니까 왜 안 비벼! 한 명 아... 나 때는... 아... 나 때는 이거 난사 해도 됐는데 좀 끌어들겨야돼 이게 트레이가 좋은 거 같아 안녕 나의 주인공 그래 너를 만나러 나 짜잔 우아하게 등장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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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애들 저거 어떻게 따라다니냐 저런 거 이미 그냥 막 쏘다가 맞는 거 아니요 윈턴 반비 안녕 나의 주인공 네 저 룩딱이에요 저 룩딱이라서 지금 못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룩딱이는 안녕 나의 주인공 괜찮아 1대1 교환이야 이거 이득 아닙니까? 수비 그쵸? 나 받았어 안녕 나의 주인공 그래 너를 만나러 나 나 나의 주인공 나 풍있어 나 풍있어 아우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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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찬이 힐 안 돼 거기 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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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삐 민찬에 솔져 있다 힘이 있었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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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안 한대? 철진한 3딜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왜 이래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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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쏘면 조준경이 잘 안 봐봐봐봐 안 늘어나지 앉아서 쏘면 조준경 안 늘어납니다 꿀팁 서든 해보셨죠 다들? 서든하고 카스? 미칩니다 저 또 이제 또 딜러 해야 됩니까?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따라 쓰세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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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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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을 예측해서 쏘는거야 X-10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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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إلى 안돼 안돼 왜그래 왜그래 이번 판 까지만 하고 그만해 간다 아 나이스 바꿀게요 쥐가 피 1 얘들아 아 부착 파라 꿀팁 팀포 하세요 지금 파라 잘하는 사람들 다 팀포 잘하죠 팀포 했던 사람이죠 저 진짜 파라 그거야 시즌1 때 썼을 때 경쟁전이든 어디든 10시간도 안 했었어 그냥 패치되고 파라 파라 개꿀댐 파라 하세요 이래가지고 파란거야 팀포 꿀팁 그냥 패치됨 이 nik포 인형 이게 안되네 다죠 르퓨스 컷컷 컷 윈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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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벽 방벽부터 깨고 나이스 난 진짜 시즌 1 때 위도우하고 맥크리 밖에 안 했어 그런 면에서는 팀프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지 세우면 팀4때문에 프로가 돼서 아 실화야? 어 나 메르시한테 받을게 기다려봐 메르시한테 받아봐 윙소 풍줄게 이거 트랩필 트랩필 윙소 몰는데 하나해줘 야 윙소 풋고싱해 이거 갓피 진짜 갓피 얘들아 오 나 갓피 나 갓피 나이스 나이스 트랩 왼쪽 있다 이거 트랩 왼쪽 트랩 재웠어 범인 누구야 나와 범인 누구야 아 괜찮아 잡았으니까 안 잡아 목표 목표 아 나이스 보안 아 육소기 없어서 크아 피해서 그냥 빼버리기 여기서 그냥 던지면 안 죽네 뭐야 우리 우리 솔더 어디 뭐 뒤쪽에 있는데? 나이스 트랩컨 진짜 파워 무싸 개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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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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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밀고 화물 오케이 화물 화물에 트랩 화물에 트랩 트렌부터 트랩부터 아 그냥 윈스턴부터 윈스턴부터 아 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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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죽어 그래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뭐 죽였어 맞단뒀는데 죽었네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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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이 없어여 트레일빈 트레일빈 아하핫 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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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 나, 내가 틀juna 있다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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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 나이스 아 점수 올라간다 근데 마스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지 감사합니다.